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널 안심하라 내 손잡아주리라 나의 변에 더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가여 불렀던 네 마음은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며 더 존경하게 여기라 내가 너를 지켜가여 불렀던 네 마음은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던 네 마음은 내 것이라 여기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? 사이좋게 지냅시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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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